이제 뭐가 걸릴 것 같은데? 어, 뭘 걸릴 것 같은데? 마무리 운동을 또 해줘야 돼, 그래야 무상이 없는 거야. 오늘 아침에 거의 포티를 하면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이 새끼가 내리고 문을 해야 돼. 이 새끼를 왜 그러면서 물을 만들고 있어. 야, 지금의 몸보신다, 이거. 어둠에 뽑힌 강수처럼 만비를 맺히는데 자 나 찍어봐 철봉하는 거 찍어줘 철봉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정종갑씨입니다 st 정종공계 1 3 4 5 5 7 8 9 10 10 Newton 10 11 11 19 30 told 네, 성공했습니다. 인터뷰 빨리 따. 네, 박정상 씨. 밀착 취재. 다섯 개 성공하신 기념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. 소감 뭐 부를 거 있나요? 그냥 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늘의 내가 있게 됐습니다. 카메라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. 네, 구경하시는 시민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